6천만 원? 사이런 임대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일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? 혹시 다리임도 세요? 네. 너 닭싸움 한 번 해봐. 누구랑? 이 여자 부라고요? 아니,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? 내 해결들 가오가의 짐승을 여자랑 닭싸움을 하니까 말 싸움도 아니고 일단 그냥 한 번 해봐. 에이, 진짜 대표님 그러지 마십시오. 공비성, 이분 이기면 내 차 줄게. 선수 입장. 자, 준비해. 아, 잠깐만요. 헬멧 쏘가면 안 될까요? 뭐야? 머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헬멧. 그럼 짜장면 시켜먹죠. 너 짜장면 세개면 시켜. 네. 맛있게 드세요. 저게 헬멧 좀 줘봐요. 네? 헬멧 좀 달라고. 네, 줘봐요. 헬멧 더 좋은 거 싸시고 싸지 말까? 아니, 맛있게 드세요. 수고하십시오. 아, 된다. 아, 짜장면 부르기 전에 빨리 해요. 빨리. 아, 세대 여덟 방사물 하든지. 아무리 숨치자, 숨치자. 이기는 진짜 차 주시는 거죠? 이기면 너가 바로 가져와. 자, 내가 하나, 둘, 셋만 바로 붙는 거 다 알았지? 네. 하나, 둘, 셋. 에잇? 엄마 엄마 목부터 안 죽었지?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